핑크퐁 어디서 나는 소리지? 잠깐 페파, 저기 봐! 아기 염수가 덧물에 갇혔어! 우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때? 동물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우와, 좋은 생각이야! 가자!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거위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거위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거위는 염소를 꺼낼 수 없대! 염소는 덤불 속에 있고 싶대!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강아지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강아지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강아진 거위를 꺼낼 수 없대! 거위도 염소를 꺼낼 수 없대! 염소는 덤불 속에 있고 싶대!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돼지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돼지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돼지는 강아지를 꺼낼 수 없대! 강아지도 거위를 꺼낼 수 없대! 거위도 염소를 꺼낼 수 없대! 덤불 속에 있고 싶대! 안 돼!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나와라, 아기 염소! 나와라, 덤불에서! 빅크퐁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빅크퐁에게 부탁하자! 우리 좀 도와줘! 호이포이! 빅크퐁이 돼지를 꺼내줬어! 돼지가 강아지를 꺼내줬어! 강아지가 오리를 꺼내줬어! 거위가 염소를 꺼내주려 해! 염소도 덤불에서 나오고 싶대! 어서 나와, 아기 염소야! 어서 나와, 아기 염소야! 얼른! 예! 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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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